자, 계속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걸 보실 때 지금 이 프로그램은 제가 강의한, 강의 드린 차원이 아니에요 차원이 아니고 유전자는 켜지고 꺼지는데 음식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이 흘러가는 코스는 음식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음식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엽선은 먹어라 이거예요 엽선 그 며칠기가 그래서 며칠기의 공여자인 채소를 먹어라 이 말이에요 며칠기는 엽산에 많은데 엽산이 있는 곳은 동물성 식품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채소를 먹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런 컨셉이 이런 개념이 사실은 이거는 며칠기라는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 물질이 없으면 부족하면 문제는 심각해 그런데 이 물질이 있다고 해서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며칠기라는 그 단추를 그 단추를 유전자 그 2만 4천 가지나 되는 유전자에 어느 유전자에 어떻게 갖다 붙이고 꺼지고 하는 것을 조절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거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음식만 먹으면 해결이 된다 이런 논조입니다 지금 이 세상 사고방식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참조하시고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일본 사람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도 뭘 보라고 그랬습니까? 얼굴을 봐라 표정을 봐라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아시겠어요? 더 중요한 건데 결국 그거하고 지금 왜냐하면 그 암에 걸린 것도 동생이 암에 걸린 것도 정상 유전자가 꺼지고 암 유전자가 켜진 거거든요 그러면 동생이 채소를 안 먹었냐? 그건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그런데 거기에 얼렁뚱땅 이렇게 지금 끼워 맞춘 거예요 우리는 쌍둥이들의 유전자는 유전자 구조적으로는 꼭 같습니다 아시겠어요? 구조적으로는 꼭 같지만 결국 다르게 나타나 아까도 일본 남자 두 사람 두 형제 꼭 같잖아요 꼭 같은데 70년 지나니까 싹 달라져 있잖아요 동생의 몸에는 위암이 있고 위암이 생기고 병원 것도 없고 그래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켜진 유전자 꺼진 유전자 이게 달라진다는 말이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까지 병이 생기고 안 생기는 것까지 다 달라진다 이거죠 여기서 잠깐 이걸 잠깐 제가 보여드리고 지나가는 게 좋겠죠 얘들도 일란성 쌍둥이에요 쌍둥이 그런데 쟤는 쟤는 엔돌핀 유전자 꺼져버렸어요 유전자는 다 갖고 있어 꺼지느냐 켜지느냐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언니는 아주 긍정적인 어떤 영적 속삭임을 받아들였고 동생은 아마 나는 주소 나는 주소는 알 거야 뭐 이런 사단의 거짓말 부정적인 그것을 그걸 어떻게 그건 차이가 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왜? 두 쌍둥이의 자유의지로 선택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걸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것은 음식도 아주 중요해요 그렇지만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라 유형파에 포커스를 맞추고 보시라 이거죠 아시겠어요? 네 여기 매칠기 매칠기라는 분자가 달라붙는 정도가 다르다 쌍둥이들 사이에서도 차이가 나는 건 유전자에 매칠기라는 분자가 달라붙는 그 정도와 장소가 다르다 진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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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인체가 사이 하나 말이죠 말도 안 되는 말 아닙니까? 꺼져버리면 이런 유전자의 작용을 할 수 있는 물질들이 유전자의 작용을 못 미쳐버리는 거죠 유전자의 작용이 켜져 있는 상태 켜져 있는 상태 꺼져버린 상태 스위치가 어디 가서 어떻게 붙느냐 어느 유전자의 조절 능력은 여기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 여기 보시면은 이 염색체하고 이 염색체하고 비교가 되죠 그렇죠 여기는 많이 켜졌는데 여기는 조금밖에 안 켜져 있고 또 여기도 켜진 부분이 여기는 켜져 있는데 이 부분이 꺼져 버렸죠 그래서 쌍둥이의 염색체도 이렇게 꺼지고 켜지는 부분이 유전자 구조는 꼭 같을지라도 다를 수 있다 이거죠 보세요 완전히 다른 지죠 그렇죠? 완전히 다른 지인데 꼭 같은 성에 꼭 같은 유전자 꼭 같은 지예요 뭐 뭐가 다르냐 엄마의 음식이 달랐어 엄마의 음식 그러니까 엽산이 많은 음식을 먹은 엄마에서 태어나면은 이렇게 되고 보통 애들이 먹는 보통 음식을 먹은 엄마에서 태어나면 이렇게 돼요 이제 그걸 주의해서 보세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게 최근에 아주 과학적으로 아주 히터예요 이게 쌍둥이인데 얘는 훨씬 살찌고 크죠 색깔도 다르고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아구티 지인이란 유전자 아구티 아구티 유전자가 있는데 지의 털의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 그런데 이 유전자들은 딱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또 한두 가지 일을 더 겸해서 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이 아구티 지인이 유전자가 얘는 켜져 있는 상태고 얘는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왜 아구티 유전자에 매칠기가 많이 가서 덜어붙었어 거의 꺼졌죠 얘에게서는 왜 엄마가 매칠기 엽산을 많이 먹었어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엽산 값이 또 올라가겠죠 이 세상은 이래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엽산만 먹으면 다 해결되는 걸로 하나님은 저리 가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피조물 그러니까 하여튼 창조주의 능력을 가리려고 사단은 이런 과학적이죠 과학적인 근거는 있죠 그렇죠 이런 것을 갖다 대서 우상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엽산을 숭배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신학이죠 여기 붙는 게 엽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유전자가 쥐의 털이 이런 색깔이 나오게 하는 유전자예요 그런데 엽산을 많이 먹어서 엄마가 엽산을 많이 먹으면 임신한 새끼에게는 이 색깔이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고 그냥 회색이 되는 거죠 아구티 유전자가 생산한 물질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은 털 색깔을 그렇게 노랗게 만드는 물질이죠 그 물질이 또 피 속에 섞여서 뇌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 뇌에 만족감을 느끼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었을 때 아 이 정도 더 이상 먹으면 안 되겠다 라고 느끼게 만드는 뇌세포가 있습니다 그것을 소위 사타이어티 센터라고 하는데 만족 센터라고 그러는데 이 만족 센터가 만족 센터가 자꾸 자극이 안 되면 만족감이 안 느껴지는 거죠 그 만족 센터를 마비시켜 버려 이 물질이 그러니까 자고 먹어 그래서 털 색깔이 노란 것들은 자고 먹어 그래서 비만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포럼 유전자의 작동을 조절하는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내가 확실하게 하고 싶습니다 프로그래밍을 뭐가 해요? 며칠 기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영어도 끝까지 정확하게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들도 모르는 소리를 하게 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런 하나님이 이 며칠기를 이용해서 유전자를 프로그래밍을 한다 이래야 정확한데 며칠기가 프로그래밍을 한다 여러분 그건 무슨 얘기와 꼭 같더냐 하면 우리가 우리 몸에 소금기가 필요한데 그래서 소금을 먹으면 소금이 몸에 들어가서 알아서 모든 세포 작용을 다 프로그래밍을 한다 웃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이 얘기가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잘 보십시오 엄마와 아들의 피나는 관계를 잘 주시해서 보세요 보시고 참 보시면 참 배울 점이 많습니다 저 보세요 또 뭐 해줘요? 뭐 해줘요? 저는 주게 보세요 이제 그 결과를 보세요 참 특이한 엄마의 목소리가 어때요? 화난 목소리가 없어 와이프님께서 자녀교육 때 시킨 그대로인 것 같아요 벌을 줘도 절대는 뭐예요? 화를 내지 마라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보셨습니까? 와이프님은 이 과정 거쳤죠? 그렇죠? 사월 굶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투쟁이 필요합니다 저도 술, 고기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거 끊는데 얼마나 투쟁했는지 모릅니다 너무 요새 무투쟁 신학이 유행하는 거 같아요 자 일단은 이제 이거는 과식 얘기입니다 과식도 결국은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요 자손대까지 참 맹헌이죠 이게 투쟁 신학입니다 지금 이 무투쟁 신학 투쟁만 하라 그러면 행함으로만 하면 의다 율법주의다 막 이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투쟁해야죠 그렇죠? 귀찮으면 바로요 편하다 싶으면 바로요 전 봐 감동 먹었었잖아 귀찮으면 바로요 편하다 싶으면 봐요 요즘은 그렇게 해요 요즘은 저 얼굴 보세요 행복한 진리를 깨달은 얼굴 참 보세요 서로 웃기고 이게 저는 너무 감동적이에요 참 특이한 벌써 바라바라바라 했을 거 아니에요 화를 났네 이 사람들이 지금 음식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진짜 종교는 수피즘입니다 수피 한국어로 하면 수피죠 수피는 이슬람의 굉장히 이슬람의 영지주의예요 수피즘이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영지주의적이죠 그래서 이 사람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명상을 시키고 결국은 수피가 돼 그게 이제 이 음식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고 있죠 누가 주인이다 우리는 유전자의 주인이다 자 이것이 현대의학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 의학계는 꿈에 부풀러 있습니다 유전자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요 이 후성 유전자학이 발달해서 우리가 이 조절법을 파악해낼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유전자의 주인이다 와 여러분 그 말은 결국은 그 말은 결국은 리모트 컨트롤 장난감 자동차가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조절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와이프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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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인간을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마는 인간 기계라고 불렀습니다 알겠어요? 그 기계를 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인간들은 기계라고 생각하기가 참 싫습니다 기계는 완전히 비동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우리도 완전히 비동적이 되어야만 돼요 되는데 왜 우리는 자꾸 능동적인 것처럼 생각이 될까요? 아마 동물들이 연어들이 여러분 여행하는 코스를 보셨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코스대로 자유의지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연어들은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들의 자유의지인 줄로 뭐예요? 착각하고 갑니다 만약 연어들에게 자유의지를 주면 주면은 정해진 곳으로 안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갈 수 있다는 뭐예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착각은 자유의지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의지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렇죠? 창조주로서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한다는 것은 굉장한 리스크입니다 하일리 리스크 비즈니스 그렇죠? 왜 그래요? 멸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까? 실상 그렇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나의 선택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일까 그래서 우리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아까 승규 먹는 것도 애가 막 울잖아요 저 3개월 만에 애가 저렇게 변하기는 거의 불가능입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애가 셋을 셋이지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때리고 막 이래 봐야 안 변하더라고요 결국 숨어서 먹어 그래서 한 20년 30년 걸려서 변하더라고요 정말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참 비참한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왜? 자유의지를 줘 놓으면 오래오래 참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정말 자유의지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를 준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품성에 가장 위대한 특성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 여러분 내가 창조주라도 내가 만든 것은 내 마음대로 조절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가 형성되지 않아요 관계가 없는 거죠 나의 도구에 불과하잖아요 하나님은 참 참 11조도 어떻게 해요 구글하다시피 해서 우리 집에 양식이 없다 배가 고프니 10분의 1만 좀 주면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번 한번 줘보고 기쁜지 안 기쁜지 시험해봐 이런 우리의 선택으로 결국 결정하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그 선택의 자유로운 피조물에게 주시는 분을 생각하면 그분의 품성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오래 참으시는 그래서 참 승규도 눈물을 머금고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은 신앙은 등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저는 지금 매일 아침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뉴스타트 프로그램 중에도 매일 한 시간 한 시간 반씩 쪼깅을 하고 걷고 그러고 있는데 안 그러면 이 건강상태가 유지될 수가 없죠 헬기장까지 매일 갔다 오는데 상당히 가버립니다 아무리 여러분 등산을 많이 해도 올라갈 때는 힘들어 역시 힘들어 한 걸음 이렇게 돼요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수록 힘이 드는데도 그게 좋아 그런 게 신앙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드디어 헬기장에 도착하면 기분 좋아요 기분 좋은데 하늘이 더 높아 보여 하늘에 가까이 갔다 싶은데 더 높아 그 말씀은 그 말씀은 아마 그 말씀은 와이프인께서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까이 갈수록 나는 더 뭐예요 죄인임을 느낀다 등산과 같은 거예요 하늘 가까이 꼭대기까지 가다 싶은데 하늘이 더 높아 땅에 있을 때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신 이 건강기별 특히 이 음식물의 곤면 이거 투쟁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그래서 와이프인께서 이런 말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목계자가 고기를 먹으면 절대 구원을 못 받는다고 그거는 신학적으로 볼 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신학적으로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러면 영적으로는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하여 그것을 방해하는 악의 세력과의 뭐예요 투쟁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승교도 이만큼 투쟁했는데 그렇잖아요 악의 세력이 나를 건강식을 못하도록 막는데 목회자라면 그 정도 투쟁은 뭐예요 한번 이겨보라 얘기야 그거 이길 영적인 체험도 못했다면 어떻게 어떻게 구원을 받고 구원 받는 일은 굉장한 뭐예요 방해가 지금 가리고 있는데 이미 주신 구원이지만 와 그것을 우리가 저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여러분 미식축구 아세요 미식축구 미식축구는 패스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걸 죽으라고 가서 터치다운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 가진 놈은 공격에 대성향 공 가진 놈한테 어떤 태클이라도 좋아 제가 안식일경이 딱 되고 이런 기분입니다 아 내가 미식축구 선수인데 이 공이 진리야 진리를 딱 안으니까 태클이 들어오는데요 그러면 이 공은 진리이며 이 구원입니다 내가 가졌어 가졌는데 문제는 뭐예요 태클이 들어와서 이걸 놓칠 수가 있어 하나님이 나 안 놓치도록 그렇죠 도와주는 힘을 가지고 터치다운 때까지 가는 거 구원은 가졌어 그러나 터치다운은 뭐예요 남아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아차 잘못함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신학적 개념 속에서 무투쟁 무투쟁 신학 무투쟁 구원학 이런 것이 지금 대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주의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구원은 없다 라는 그러한 극단주의와 전혀 무투쟁이다 자아로 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강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개념을 구체화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그 신학적 모델을 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살아보지 않고 생활 속에서 투쟁해보지 않고는 교실에서는 모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미는 체험이다 아이 tacos 아아 아이풍TER 취합니다 아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